1분전에 이영준은 휴식을 줬는데 연장전을 생각하고 이영준을 후반전에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하... 와 진짜 나 이게 이해가 안가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신 걸까? 근데 이게 감독들이 그런 게 있어요 명장병이라는 게 괜히 단어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잠만 자면 왜 PSG도 그렇고 당인히도 그렇고 대표팀도 그렇고 축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거 아바타 축구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아이 문도그에 이게 아바타 축구가 없어서 그런 거야 뭐야 어제 저희가 충주 갔다가 건국대학교랑 게임 뛰고 안산에 돌아와서 또 대표님이 생신이어서 대표님 생일같이 한잔하고 새벽에 와서 축구 보려고 했는데 아...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 대한 후폭풍이 많더라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아 문도그야 봐라 니가 틀렸다 저는 경기를 봤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 경기 자체를 좀 봤고 이 경기를 보면서 아 뭐가 문제였을까 좀 열심히 한번 지켜봤어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아 10명이서 잘 싸우긴 했어요 10명이 어쨌든 됐는데 경기를 보면 10명이서 되게 잘 싸우긴 했는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것 중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야 이게 진짜 심각한 수준으로 이게 대한민국 축구랑 이제 인도네시아랑 수준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게 전 좀 놀라웠어요 경기를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이 경기를 보면서 좀 느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야 이게 진짜 큰일 났구나 솔직히 제가 인도네시아 경기 뭐 호주랑 뛴 거 뭐 이런 걸 봤는데 불구하고도 솔직히 호주라든가 요르단이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때 인도네시아가 경기를 뛰는데 더 이상 체급 차이라는 게 이제 없어 아 저는 자고 일어나서 이제 경기 보기 전에 솔직히 결과를 보고 좀 놀랐던 게 와 어떻게 이거를 졌지? 그러니까 이 생각부터 솔직히 들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졌냐 우리 두 번째는 경기를 보고 나니까 엄지성을 제외하고 실력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지성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야 이 경기를 그냥 보면 확실히 엄지성은 다르구나 아 엄지성은 확실히 자기 할 몫을 한다가 있고 그 외에는 이 선수가 인도네시아 선수인지 이 선수가 한국 선수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참 실력 차가 없구나 이제 이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실력 차가 없다라는 게 느껴졌고 이 경기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느낀 것 중 하나는 제가 황 감독님을 이번 아시안컵대는 칭찬을 많이 했어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예전보다 이 감독님이 아이디어가 확실히 많아졌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죠 그 전에 아시안게임이 됐든 그 전에 있었던 황선홍호의 경기들을 보면서 참 감독으로서 부족하다 감독으로서 자질이 많이 부족하다 전술적인 것도 많이 부족하다라 얘기를 했지만 이 감독님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아이디어가 많아졌고 상대편에 맞춤 전술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명장병이 나왔죠 어제 어제 보면 명장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이해를 못한 것 중 하나는 이영준을 대체 왜 벤치에서 시작시키지?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깡꽁 얼어붙은 한강 위를 선홍이 형이 걸어다니는데 선홍이 형이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에 중앙에서 대못 가지고 그냥 한강을 부시고 자기가 안에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야 왜 그랬을까? 이거는 마치 예전에 고재현을 수비형 미드필더에 기용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나서 황선홍 감독님도 퇴장 당했고 수석구치님께서 인터뷰를 했는데 수석구치님께서 인터뷰한 게 이영준을 후반전까지 끌고 가고 연장전도 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영준을 늦게 투입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진 거 같아 아니 언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랑 연장갈 생각을 하고 축구를 했었냐는 거야 그니까 그 마인드부터 그 멘탈리티부터 우리나라가 진 게 아닐까 2시 15분에 알람이 정확히 울렸습니다 어제 경기를 중계하려고 2시 15분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아 지금 울려버리네 어제 입중계 하려고 알람을 맞춰놓은 거야 이게 지금 울려버리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는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울려버렸네 그래서 이영준을 그렇게 활용한 것도 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이영준을 선발로 안 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영준을 지난 경기 때 완전히 레스트를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로테이션을 돌리는 목적이 뭐야 로테이션을 돌려서 이 선수들이 8강전이 됐든 4강전이 됐든 풀 에너지로 경기를 뛰게 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왜 로테이션을 돌린 거야 이러면 저는 이게 일단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고 선수들의 실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충격적이긴 해요 아니 우리나라 선수들이 엄지성을 제외하고는 실력적으로 그냥 인도네시아랑 또이또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경기 풀 경기를 보면서 좀 슬프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그게 좀 슬퍼요 정상빈 선수도 달리기가 빠르고 막 이런 모습은 있지만 막 엄청났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안 들었고 그냥 1대1 싸움을 엄지성을 제외하고 이기는 선수가 없어 난 이게 좀 슬픈 것 같아요 이게 뭐 23세다 뭐 이렇다 해도 아니 개인기량에서 우리나라가 밀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전 좀 암울을 하고요 황 감독님이 대표팀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올림픽 진출을 했어야만 해요 올림픽 진출을 못하는 순간 황 감독님은 당연히 국가대표 감독이 될 수 없다 이게 됐다는 조건 하에 우리나라가 돈이 없고 우리나라가 환경이 안 좋으면 결국 최선의 옵션은 황선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뭐 이거 못 나갔으니까 올림픽 못 나갔으니까 이제 못하는 거죠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국가대표 감독은 날아갔고요 태국 두경기 한걸로 이제 국대 감독은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게 됐고 이 경기를 가지고 황 감독님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되는건 맞죠 저도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이 아시안 게임이 중요한게 아니라 과연 23세가 아시안컵을 나갈 수 있느냐 여기 나가서 올림픽 티켓권을 딸 수 있느냐 없느냐로 황 감독을 무조건 평가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인도네시아한테 지면서 황 감독님의 평가는 안타깝게도 어.. 좋을 수가 없어요 음.. 좋을 수가 없고 이제 황 감독님이 다음 감독으로 갈 수 있는 곳은 K리그 밖에 없다 K리그 밖에 없다 K리그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K리그를 가십니다 이제 아.. 조금 쉬었다가 황 감독님이 갈 수 있는 팀은 K리그 밖에 없어요 근데 하.. 이번 경기 보면서 솔직히 인도네시아가 더 잘한 건 맞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엄지성을 제외하고는 더 뛰어나다라는 느낌을 주는 선수가 없었고 근데 인도네시아도 잘은 했지만 그냥 그런 경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아.. 어떻게 인도네시아가 우리를 이겼지 라고 보면 큰 행운이 따라주긴 했어요 완전히 밀렸는데 인도네시아 첫 골 장면 보면 그거 진짜 약간 사라비아가 토트넘 상대로 원더골 2골 넣은 것처럼 그 친구가 과연 그런 골을 앞으로 3년 안에 10골 이상 넣을까? 라고 했을 때 못 넣는 골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강희의 그냥 완전히 그냥 개인적인 미스테이크로 인한 득점이 이어졌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경기력적인 것도 우리나라가 밀리긴 했는데 그냥 이영준 선발 안 시킨게 컸고 이영준이 후반전에 출전을 했는데 퇴장을 당했고 그러면서 뭐 망한거지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여러 불암으로 만족을 할 수 없는 건 맞는데 그냥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고 그냥 이제 느껴야 되는 건 있을까? 변할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아시안컵도 16강 이상을 나갔고 지금 23세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아시안컵에서 뛰기도 했고 얘네들이 더 우리나라보다 준비를 잘하고 있고 태국 같은 경우만 봐도 우리나라보다 축협이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말레이시아를 봐도 우리나라보다 축협이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걸 보고 과연 축협이 느낄까? 전 못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그냥 이제 노력 안 한게 들통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선수들 탓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무전술 감독이라는 건 모르나요 아 근데 전 선수들이 못하기도 한 것 같은데 음 그니까 이영준을 선발로 안 뛰낀 거 명장병이 나온 거 강성진을 제로톱에 쓴 거 이런 거 감독이 못한 거 맞죠 그거는 황 감독님이 못한 것도 맞는데 그냥 실력적으로 선수들 개개인을 보면 인도네시아한테 다 밀렸다니까 이게 감독이 큰 짐을 짊어줘야 되는 건 맞죠 그리고 축구협회가 잘못한 것도 맞죠 근데 이게 그냥 선수들의 퀄리티도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제 그치 않나 이게 이게 아시안컵 때도 제가 클린스만을 비판을 했지만 이게 솔직히 아무도 선수단을 비판한 사람이 없거든 근데 아시안컵 경기 보잖아요 이건 감독 잘못도 진짜 큰데 선수들도 이거 개판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의 퀄리티가 더 이상 아시아에서 뛰어난 게 아니구나 라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는 시간대가 된 거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다 문제예요 전체적인 문제고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를 안 했던 열관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가 23세라든가 이런 대회에서 애초에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 번밖에 못했지만 그래서 체급 차이라는 게 우즈벡한테는 안 날 수 있어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팀을 상대로는 태국 이런 팀들을 상대로는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체급 차이가 나야 돼 사실 근데 이 체급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제 경기를 보면서 그게 슬펐어요 체급 차이가 더 이상 안 난다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섭다 이제 이거 슬프다 이 생각이 났고 이런 상황까지 된 이후로부터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진짜 감독을 얼마나 키워낼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가 진짜 우리나라 자국 지도자들을 키워낼 수 있느냐 아니면 자꾸 인맥 뭔가 축구 선수로서의 능력 이런 것만 계속 바라볼 거냐 그게 이제 나오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시점인 거 같아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우승을 할 거 같냐 라고 하면 우승을 못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대표팀을 보면 이강인이 흔들어 제끼는 걸 제외하고 다른 선수들도 다 잘하지만 그러니까 상대를 데리고 노는 선수가 이강인밖에 없어 뭐 황희찬이 돌아오면 황희찬도 데리고는 놀겠죠 근데 그걸 즐기는 선수가 많이 없어 우리나라 축구 보면 약간 이번 23세를 보면 엄지성을 제외하고는 제가 일본전 때도 로테이션 멤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홍윤상이 됐든 홍시우가 됐든 아니 이제 일본도 로테일을 뭐 돌렸든 안 돌렸든 이걸 떠나서 왜 일본에 대한 상대로 노은스토터치만 하냐 이거야 왜 데리고 놀 생각을 안 하냐 이거야 그냥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 축구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있잖아요 여러분들 23세 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가 23세 룰까지 K리그에 적용을 해서 어린 선수를 키워내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물은 인도네시아한테 져서 8강 탈락 8강 탈락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건 23세 룰 23세를 키워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프로 리그가 우리나라 프로 리그가 더 강해져야 되고 우리나라 프로 리그에 더 강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좋은 지도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받아야만 한다 다 이해를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막 딴 거 모르겠어 뭐 전술적으로 뭐 중원 삭제다 뭐다 뭐 시파 이거 다 떠나보내고 왜 인도네시아도 5 5,4,1로 수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한테도 중앙으로 뚫고 들어가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뭐 사이드로 갔고 뭐 그거 다 괜찮다 이거야 아니 1분전에 이영준은 휴식을 줬는데 연장전을 생각하고 이영준을 후반전에 집어넣는다는 거 자체가 와 진짜 나 이게 이해가 안가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신 걸까 근데 이게 감독들이 그런 게 있어요 명장병이라는 게 괜히 단어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명장병이 나온 거죠 흔히 말하는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한 거고 상대방이 지쳤을 때 예를 들어 후반전에 이영준을 투입시켜서 헤딩 싸움을 걸고 후반전에 이영준이 들어오면 짧은 시간 동안 더 큰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상대를 공략할 수 있겠다라는 명장병이 나온 건데 어 완전 그냥 실패한 거죠 황감독님의 그냥 평가가 거기서 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소동도 아는 거임 인도네시아가 수비만 한다 지금 이 자식들 골 못 넣을 거다 체력 떨어지면서 연장 가서 이기자 딱 딱 저거였던 거 같아요 진짜 황감독님이 생각했던 게 딱 그거였던 거 같아요 인도네시아가 수비하고 카운터를 칠 텐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선수들을 내보내서 싸우고 그냥 비슷하게 가다 보면 상대가 체력이 지칠 거고 그 지쳤을 때 정상빈이랑 이용준이 들어오면 그 지친 상대들을 괴롭힐 수 있을 거다 더 이 생각을 가지고 선발명단을 딴 거 같은데 뭐 맞아 떨어지면 명장이죠 어 맞아 떨어지면 명장인데 어 못 맞아 떨어지면 명장병인 거고 근데 가슴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올림픽을 못 나간 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축구가 더 이상 아시아에서 강국이 아니다라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죠 하는 건 관련 3 커져랑 퇴근히 맛 둘 넌 눈 한